나 트레임 앞이, 3필, 3필, 3필 설마 아까 제가 말했던 말이 현실로? 나라모키 레전드.. 레디? 아 레전드 랍.. 잘 말할 뻔 저희 팀에 다 한국인인데요? 레전드가 이긴다 메리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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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이? 재워봐! 재워봐! 호빵 호빵 아.. 메코는 궁을 붙여오는 야 뽕 박고 한 번 더 싸웁시다 한 번 더 싸웁시다 쪼낙 진짜 템을 다 냈어 저 뽕 타임이 좀 그지였어 아 진짜요? 재혁이가 선정실을 하는건지 재혁아! 초월 좀 맞춰라 용검에! 아니 만큼데! 용검 좀 맞추자 나, 나였으면 좋았는데 이 새끼가 나였으면 초월 채웠는데 뭔 소리야 옆에서 아 진짜 초월 다 됐어 얘 야 야 야 재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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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건 진짜 억울해! 메코 또 있다 오 상대도 쎄고 울퉁도 쎄네 한명 빼고 다한국인이다 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다한국인 아니에요? 저긴 아니가 저 세명 한국인 아니구나 저 OOFJ 한국인같은거 아닐걸? 내가 아까 팀일 때 뭐하냐 이렇게 했는데 한국인이면 안돼 태용이형 왜왜왜 방금의 한판일 때 나는 딱 그거 알았 뭐가 뭐가 이번 메타의 핵심이 알아? 아 나도 알아버렸는데 방금 알았거든 나도 알아버렸어 넌 난 몰라 상윤이 넌 몰라도 돼 뉴런 빌딩 말자 네 바로 알았어 꿀팁인가요? 안할래드려요 메코시 힐러 좀요 에? 힐러주세요 메코 당황하는거다 에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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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겐지 디스코링 아타 피타길 개피 왼쪽에 있는 아직도 아직도 겐지 디스콜 겐지 디스콜 왼쪽에 아트 할 수 있어요 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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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에 있어 아타까지 있나 뭔데? 빨대 꺼진 거 보니까 디바운 디바운 오른쪽이 지금 디바운 진짜 로봇 넣었어 저 왼쪽이 아타 보지 필린데 자리만 자리만 뒤지게 먹어 멜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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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돌아봐 맬치 멜치 킬 멜치 킬 상현아 우리 같이 살아보자 좋아 달려있어 멜치 좋아 좀 줘라 달려있어 쭉 달려 쭉 달려있어 리얼 평소에 달려있어 형 왼쪽 오른쪽 가봐 오른쪽 가봐 오른쪽 가봐 야 공 한 번 줘봐 까비 형이 오른쪽 몸 던질 수 있지 희생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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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온다 들어온다 상현아 우리 상현아 상현아 호성 폭 날아온다 한 캠 싸고 가자 바로 뛴다 형은 선생님 봐봐 헌스님 미치고 네 뒤엔 원승이 지피 가자 가자 멜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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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푹 있겠다 겐지 푹 있겠다 아 오면 밀어줄게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아 다 몰래 주나 까비 비어 필 뒤에 돌았다 겐지 뒤에 겐지였어도 뒤에 겐지 돌았다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니? 난 딜가 미워 그니까 아무튼 어떻게 맞춰야 될 것 같아 데이트 달렸다 이거 진짜 밀어야 된다 가자 가자 2초 나 그냥 따라가고 뒷받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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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멜르신 다고 멜르신 다고 멜르신 다고 앞에 못나가나? 앞에 지금 못나가나? 제가 일로와봐 바위 붙이면 안돼 저 사비키도 높아세 어 사비키면 안돼 바위 붙이면 높아세 공기와 야 공수다 공수다 채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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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버리지 말아줘 헬게 꽂아봐 알아또 알아또 저도 꽂아주세요 오스님 문 뺐다 공짜로 뺐네 나 메르신 존나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앞에 앞에 필딱 1 아 자꾸 힐이야 저거 트랩할 수 있어요 뒤에 힐 나 뒤에 힐 뒤에 힐 꼬마 뒤에 원샘이 힐 꼬마 아니 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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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랩야 너 못돈다 해피니만 피 야 메르신 메르신 그렇지 야 이렇게 바다 쳐야됩니다 우리 바다 쳐야돼 티밤 봐봐 티밤 부져도 되냐 티밤으로 네 네 네 원샘이필 원샘이필 좋아요 좋아요 아 딱히 놔지 말고요 메르신 지려 지금 안녕 야 이번엔 물러갈게 뭐 왼쪽 젖어 이번엔 물러갈게 태훈이 지금 심리전 뭐야 제 역이 지금 아 제 역이란다 메코시키 배우고 있어 원숭이 지금 카면서 어 뭐야 누구 누구식 플레이야 누구식 플레이 약간 지금 야 왼쪽에 겐지 다 돌았는데 얘들아 겐지 맞지 아 여기 약간 지금 필라식인데 야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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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라 갔어 야 개지개지개지 어켜부터 밖에 영징이 있니 이거콤옵소 보색폼 없어 소현이 아 이렇게 받아치는거 좋아요 이제 갈아 아 타임 지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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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방을 위로갈게 우려들어 멜시키야 드립보 아 턱들에게 힐 좀 투자 예 초월 빌고요 사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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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 저걸로 앉아가게 가지라 야타 왼쪽에 야타 왼쪽에 야타 왼쪽에 사와라 했어 야타 사와라 있어 뒤에 뒤에 야타 뒤에 사와라 왜 이렇게 흥분하래 뱀다고 때렸네 겐지 사운드 나는데 그니까 위에 사운드 나는데 겐지 이번엔 흑방으로 오오오오오 겐지 2층 사운드가 나는데요 원숭이 닛쳐 멜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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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봐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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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멜씨필 있네 왼쪽에 트레랑 디바 원숭이 있어요 원숭이 원숭이 우리 메르시 좋아 달아줘 성윤씨가 조화를 좀 늦게 주긴 해요 이게 낚시에요 낚시 늦게 달아야 원숭이가 죽어거든요 죽으면 내가타다니 구할 못하게 아 바로바로 아 케지 래프 해줘 방해 있어 허물 밀면서 해본적 허물 밀면서 해본적 허물 성함 빠졌어요 아기 오른쪽 갈래? 허물이 원숭이 봐봐 얘 공 없잖아 통 없어 통하 바로 통하 통하나 통하나 자 케지 간다 메르시 보자 메르시 정리 좀 해주세요 오 뭐예요? 영데스에요 영데스 오 좋아좋아 아니 메르시 존나잘해 공버프 주는거하고 틴타이밍하고 미쳤어 지금 근데 그저께 흥분할정도는 아닌가? 근데 제가 지금 메르시 해라 그냥 흥분한거 같은데 그냥 메르시 해라 아 나 야타 한번할래 아니 형 메르시 잘해봤자 형 뭐할거 없어 아 나 야타는 뭐할래 메르시 나해 아나해줄게 아나 형 메르시 아야타 뭐할래 어? 자야타 뭐할래 아 몰라 아 몰라 아 몰라잉 아 근데 제 여기로 야타 바뀌고 만약에 뚫리면 아 여기까지 아 아나야타 이거 좋나요? 지금 원숭이 배우는중이신데 어떠세요? 아 이거 딱 처음 봤을때 느낌 어땠어요? 처음 봤을때 보험가지 마세요 맥쿠씨 아 근데 만약에 태용이 형 맨처음처음 그렇게 들어갔으면 한 10데스됐어 아 약간 배웠어 2데스하고나서 아 2데스하고나서 진영해버렸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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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까 유니콕돼서 좀 하날라 그러다가 전환님 어? 우리 초월 어딨어? 초월 어딨어? 어 그럼 어딨어 초월 초월 가져와 뭐해 저게 공격까지 30초 강하나 뽕바 해보자 뽕바 뽕바 해보자 뽕바 어? 죽었다 아 뭐 누구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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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아르버 제 쐐기 prolong 따로 아니 니가 civil 왕비 제 쟤에 틀렸어, 쟤에 틀렸어 힐 뽑아주세요, 힐 뽑아주세요, 아나님 겐지, 겐지, 겐지 박박 주세요, 박박 주세요 거점 밟겠습니다, 거점에 트레이아나 어 얘 먹혔어, 밑딘! 저희 겐지들 버텨주세요, 아나야타들 저도 1주시고요 원성이님, 녹으시네요 그냥 아나야타가 졌냐고요 죽고 있냐? 저 죽어요! 아니 아나님, 야타님, 조화 좀 주죠 저희 팀 야타 힐을 안 해, 나 원힐이여 지금 이것도 약간 인정이야 아 쟤 여기 사이살 창립 아 이거 아나가 젠단 술탄 벗기 왜 뭐야 쟤가 궁 제일 높아요 지금 저 인정, 원래 야타가 제일 높았어야 돼 그니까 야타가 54% 보여 50% 높아다 뭐 우리 매트리스만 킨 디바도 70인데 인정 시간 다 되겠다 왜? 아니 이게 왜 이렇게 과몰입하시지 야 트랩 1필 트랩 1필 설마 아까 제가 말했던 말이 현실로 나라모키 레전드..레디? 레전드? 아 레전드랑 잘 말할 뻔 저희 팀이 다 한국인인데요? 레전드가 이기다 메리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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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메리시 게임 어? 재워봐! 재워봐! 호빵 호빵 메코는 궁을 붙였느냐 뽕받고 한 번 더 싸웁시다 쪼닭 진짜 템을 다 됐어 저 뽕 타이밍 좀 그지였어 아 진짜요? 재혁이가 선정 씨를 하는 거지 쪼닭이 고정 씨인 거지 초월을 맞춰라 용검에 아니 만큼 전에 용검 좀 맞추자 나, 나였으면 재웠는데 이 새끼가 나였으면 초월을 채웠는데 뭔 소리야 옆에서 재혁이가 다 됐어 얘 야 야 야 재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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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코가 비벼야 돼 아 비벼야 돼 나이스 프리비 드렸다 나 뒤에 지가 나이스 재혁아 너 그 샴이야 그 샴 아니 재혁아 재혁이 밀해 재혁아 뭐하냐 이 새끼 죽였다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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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한 말이야 죽여한 말이야 죽여야 내 십땡이래 내 십땡이래 하울 내가 한 번 줘야 돼 내가 좀 줘 내가 좀 줘 나 겐지 간다 야 겐지 야 힐 뭐 예측해 예측해 예측 아 예츠기뭐여 예측했지 아 진짜 예측했다면 당신은 그냥 밑뒤 이 새끼 총알 살려 총알 언제 씩님? 우리 총알 살리죠 재혁이 왔다 진짜 재혁 언제 가 예아 안 가는거 보수 이 새끼 재혁아 죽어라야 와아아아아아 이 새끼 초를 지금 썼다 시이 이 APP 그냥 딥 안 할래요 와.. 아.. 이게 내 잘못이 아니야 사실.. 아.. 제형이 부들부들하는거 봐 사실 이렇게 따져보면 내 잘못이.. 나노개지고? 나노개지 아임 레디 너네 내.. 진짜.. 진짜 제대로 해줘? 제발 제발 야다 피해 야다 피해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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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타 우리 아타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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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도가 중단짝 맞고 한단짝을 막 이걸라네 아.. 나 개지 뻥칠까 아까 고민하고 있었어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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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타 2층 2층 아.. 아.. 저.. 싸워 싸워 쟤가 나 주워줘 나 비벼봐 진짜 비벼봐 우채다 야 시발 내가 왜 여기서 밀리고 있어 아봐라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 아이고.. 아이고.. 아니.. 뭐 아이고... 이지라고 있네 아이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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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아 아허아 어허아 태용이 형 아까 뚫었을 때 그때 천국 가지 아니 이게 진짜 내 잘못이 아니야 아까 봤지 세탄장동 안전마 키가 안 들었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이렇게 화났어 또 재혁이가 좀 오박이네 강현아 자 아까 그 마음 그대로 가봅시다 아야 태웅이가 두 번 죽는데 반가워요 아야 아까 그 야타가 왼쪽 위에 있었거든요 거기쪽에 점프도 해도 됩니다 노크심 왼쪽에 야타 혼자 있는데? 메코 띄워도 해 저거 메코 띄워도 해 저거 어 저기가 부족한데 야 우리 메르시 힐 좀 해주지 아 이러잖아 왜 무너가 이거 허허허 아 나 치는게 목적이라니까 몇번 말해 아니 근데 이거 솔직히 원숭이가 문제는 아니거든요 꺄이치 마세요 카르벳이 아 이거 쏟아기 자꾸 물러갈라고 해가지고 말렸어 어 이걸 냈습니다 내 시점에서는 공중부양하는 메르시가 보였습니다 아니 아니 내가 문제나 메르시가 그 안에서 될 것 같아요 저 힐팩 안에 위에 좀 매달려 있으면 상대가 잡기 쉬워요 아타 또 먹이야? 원숭이 전기는 제가 못 먹습니다 아타타 거기야 아타타 거기야 갈게 갈게 나 왔다 나 왔다 나 고쳐 맬는 중 디바다 한타 나 나 부조 하나만 해봐 메코씨 그 혼자 물면 져요 메코씨 메코 부조 살리고 살리고 하자 이거 살리기 좀 힘든 자리인데 아냐아냐 이거 못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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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때 공파밍 좀 용보함은 있는데 용보함은 있는데 용보함은 가 있을 것 같은데 초..초..초..촬은 아 초사긴 한개 또 왔어 저 저 디바일 좀 주세요 틀리서 누리쿨 틀리서 누리쿨 도와드림 너 지하로 갈래 그냥? 아타 아타 왼쪽에 있는걸 으응 10초 남았어 아 아무것도 안해 아무것도 안해 우리 여기서 어리발이 존나 가는데? 그냥 가지 에어 타피일이야 타피일 야 나 콜팠는데 이거 나 이거 발킬 짜는데 아티 물린다 데려가 타피일이야 아 이거 초록 가입했네 나 힐 좀 힐 좀 힐 좀 힐 좀 바이힐 뛰어 바이힐 바이힐 뛰어 바이힐 바이힐 뛰어 아 이거 힐 너무 아 힐힐 아 아니 원숭이가 그게 없어 우리 원숭이가 뭘 주도하는게 없어요 원숭이가 뭘 주도하는게 없어요 원숭이가 내가 봤을 때 힐러 궁을 좀 더 빨리 쓰는게 좋지 않았나 어 니 불 아 메르시야 돼 아나야 돼 딱 말해 진짜 알아 알아 괜찮아 그냥 제와라 브리기태 브리기태 바이힐 갈라놓을까? 하하 41.8%의 기적점 있습니다 저희가 저 왼쪽에 있는 야타를 파해하지 못했어요 아 이거 우리 정면에서 어리버리 넘을 것 같아요 저희 트레이서는 포커싱 맞추려고 하는데 원숭이는 딴 데 가고요 그냥 메르시는 병신이에요 아 이게 팩트에요 맞습니다 그거 나한테 브로우니 메르시는 하늘에서 공중부양에서 원숭이 지지미맞고 있고요 아비 없어요 그냥 나한테 아 근데 이거 쪼나게 지지미를 당할 때 피 백화했을 때 이거 힐을 안 줬어 그때는 메르시가 브리핑을 해야 돼요 메르시는 맞는데 말을 안한다 메르시가 그건 죽어야 돼요 아무리 쪼나게 미친놈이지만 그것까지는 못 봅니다 그렇죠 오 준호 오늘 준호씨가 살짝 내 편이네요 좋아요 근데 씨발 쪼나게는 그냥 킬을 못 따고 있어요 쪼나게 하는 것도 없게 원래 쪼나게 나와야 돼요 지금 약간 막 뭐 자기 막 앞에서 자리에만 스윽 터지면은 할만합니다 0.5 쪼나게에요 지금 그대를 좀 먹고 있어 킬 줘요? 말아요 오케이 야 힐링도 봐 뒤에 그렇게 말을 하세요 말을 아니 너네 둘이 힐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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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러는 뭐죠? 어떻게 힐러요 둘이 아 그냥 너 따라해봤어 아까 너 이렇게 하던데 저는 아까 뭐 먹겠습니다. 제역시 내려와도 돼요 이제. 아이 힐이 어려워. 제역시 내려오세요. 거기 있으면 죽어요. 저 이제 원숭이를 잡고 버텨밀 봐야 하지 않나. 원숭이를 봐야 하지 않나. 랩이 힐 어디를. 탈리자리야. 제역시! 힐 주세요. 야 오른쪽에서 힐이야. 앞에가 핏다 길 야 부쉴 부쉴. 어디 힐? 원숭이 힐. 아 갈 수 있나 트레이스 그냥? 죽여가자라 조나야 힐 줘라 채웅이 형 좀 새끼 불안해 생기면 돼 새끼 저 여기 선정치 좋아 갈 캐리 있을 거 같아요 1번에 밀고 오겠다 트레치 하러 돌아요 트레치 하러 돌아? 제가 거기 있으면 내가 죽는데 용감 있어요 죽어? 왜 아나랑 야타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좋아해 공오프라 궁 있는데 나노겐지? 제어가 내려와 있더라 제어가 야 원숭이 정면에서 뛸라 그런다 나 티로하면 말해요 나 트레일 고정해놓을게 야타치야타치야타치야타치야 야타치야타치야타치야 야 빠졌어 빠졌어 트레일이 트레일이 게임 없어 야 야타는 나가고 안 나가다 이래 안 나가다 이래 야타필해 야타필 제가 잘못할게요 비심망 생겼따 제어가 그만가 초월로 상대 연간 버티자 길라야 아래 버틸게 초월치지마 초월치지마 내가 재울게 어 뭐야 뭐야 이 새끼 뭐야 미래를 예측하는데 제어가 아 좀 멋졌나 제어가 미래 예식 뭐야 아 좀 멋졌나 지하에 트레일 거침에 트레일 지하에 트레일은 야타올필인데 저거 아 온다 온다 괜찮은차원 야 지하에 트레일이 왔다 지하에 트레일이 왔다 1피 3파키파 원수기 죽는다 먼지 초월팩 나이스 야.뽀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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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ㅋㅋ ㅂㅈ샤이키더라